최근에 민주당의 비례연합 반미 전력 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2명 정도가 자진 사퇴하면서 최근에 비례대표 민주당 대연합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4년 전 비례대표, 위성정당 비례대표 출신 무자격 논란이 일었던 바로 윤미향 의원, 무소석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길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고.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충돌방지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전쟁 연습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최근에 민주당 스스로도 종북 논란 불똥 튈까 봐 일단 비례 대연합과도 약간 거리를 둔 모습도 있는데 오늘 윤미향 의원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기자회견 목소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정례적인 훈련이죠. 그것을 전쟁 연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고 볼 수는 없는 쭉 우리의 방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훈련이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쟁 연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인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평화를 누구나 다 평화를 바랍니다. 그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북한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 나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대 강의 대결로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대화의 태도는 가져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어떤 힘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는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하던 것을 중단하고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인 국방,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영상이 오늘 국방부가 공개한 한미연합훈련 영상이고 새로운 공개. 북한의 주장만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미영 의원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